3장 1절에서 8절까지 사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하면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내 아들아 이 말은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에게만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이것은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는데 그러려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먼저 봉독하시고 그리고 6절을 봉독하시겠어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춘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강암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겠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4장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직 얻지 않았는데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다 그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들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땅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표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상태요. 구약으로 치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다위도왕의 통치권 아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는데 45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그 450년이라는 기간이 다윗에 의해서 온전히 열두지파가 다 통합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왕권의 확립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45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즉 말하자면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에 이르르고 그 가난한 땅을 다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알마다 변화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가 되어진 이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지혜요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왕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성전에 자정하시면서 하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고 그 지혜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인식이 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이러한 말을 듣게끔 신명기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내 안에 지혜와 지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법도를 잊지 않아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에다가 묶고 손 끝에다가 가죽으로 묶고 기둥에다가 그거를 붙이게 하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거를 우리 안에다 새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마에다 묶고 손에다 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심령 안에다 이거를 새겨버리셨어요. 자 히브리서 8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8장 9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저에 손을 잡고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나 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질 것을 예표한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셨어요. 그럴 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 완전히 인처진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도록 하신 것. 누가 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믿는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러한 자가 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 고린도 후서 3장이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다 이것을 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한례를 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표정을 그들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고 또 몸의 육체에 한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한례를 가진 자만이 이스라엘이고 또 신의 산에서 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에 받는 한례더라 라는 거예요. 마음에 한례를 받은 사람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늘 있어야지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는데 어떤 게 새겨져 있느냐. 많은 말씀을 새겨져 있는 걸 의미하는 줄 알고 나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머리로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심령의 한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섬겨서 그분에게 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음의 한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의 생명이 주어지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구약에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한례를 육체의 남자의 성기에 한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마음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신다 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례를 받은 사람들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 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낳는데 그 중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마음에 한례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마음에 한례를 행하도록 하신 분.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부터 건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평강이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이 육체로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을 말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한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진 자요. 또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한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는 한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례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례를 받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 편에 새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했지만 이 말씀은 심령의 한례를 받은 사람은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이 인자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단 하나의 진리는 변함없는 생명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변합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만 변하지 않아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리가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될 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심령의 한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한례를 받으면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떠나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을 내 목에 매라 이 말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라. 예수 그리스와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요. 그래서 목으로도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목에 십자가를 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또 마음에 한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음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 목에 맨 자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늘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박국에 있어요. 하박국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약에 있는 하박국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져 있는 사람 십자가에 그 할래가 심령에 새겨진 사람 이런 사람은 달려가듯 걸어가듯 늘 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인 거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 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에 대해서 산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사람 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까지만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은 곧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더지다고 생각해도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또 약속하신 예수님은 내가 분보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정 1장 4절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대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물 세례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긴 사람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무엇 이렇게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 구약에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말씀하신 것 다 기억나게 해서 결국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기다리는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만큼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지죠. 그래서 그 말씀이 길에 가면서도 떠오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떠오르고 이제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나로 하여금 감정을 절제하게 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게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사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기와 영광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한다면 바로 주님 앞에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는 종기와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휘브리스 5장 4절에 말해요. 아무나 취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그 영광을 취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론이 그와 같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지명했고 아론의 자손들만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신약에 우리 주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론의 자손뿐이었던 거죠.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 안에 속한 자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명하셨어요. 영광과 종기를 받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나도 그분과 같이 영광과 종기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단 한 분 주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와 신뢰를 예수 크리스토을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 생명의 길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는 예수 크리스토 한 분 뿐입니다. 예수 크리스토 한 분 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크리스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주가 되셨고 바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가 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심령에 모을 한 사람, 할레를 한 사람.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 생명을 택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해준 단 한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하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시인하지만 그러나 그분만이 구원이시라는 그것은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인정하지 않아요. 캐톨릭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고 예수님은 성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들이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도 인정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신 것을 오늘날 교회 중에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참의의 하나님인 것을 잘 가르치지 않고 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십자가에 한례받는 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한례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한례받은 심령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려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것을 누가 와서 증거했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그 진리의 영이 되심을 나타내셨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성령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증거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이 인자와 진리를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또한 그 인자와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주를 경애하며 악을 떠난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2사에서 5장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찐저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에 처할 것을 고린더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27절과 28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 세상에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더전서 1장 29절 말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를 경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겸손해서 악에서 떠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애함으로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악에서 떠나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죄에게 순정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합형을 구하면서 그 합형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한례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늘 십자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경애하게 되어있고 자기의 지혜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정을 하는 자가 되니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는 우리의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몸에 양약이 되어지며 자문서 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늘 즐거운 천국이 되어지니까 몸의 양약이 되어진다는 말은 몸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이 많은 사람은 골수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골수를 마르게 하니까 실제로 많은 근심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골수에 병이 생겨요 골수에 문제가 생기는 백혈병 그 마음의 심령이 너무너무 상해서 상함이 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병에 걸려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건 내 마음의 평강이 되어지는 것 내 마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주어진 믿음을 갖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준 그 안식 안에 고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애하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서 몸의 양약이 되어지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명철하다가 지혜롭다 하면 안 되고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지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를 쉬었더니 악한 게 찾아오더라고요 빨리도 찾아오더라고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게 하려고 악한 영은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일이 생겨 자꾸 그래서 기도 못해 아유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생겨서 기도 못했구나 아유 내일 해야지 그럼 내일 또 일이 생겨 그래서 또 기도 못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기도를 못하면 악한 영이 찾아오거든요 기도를 하면 못 찾아와요 기도를 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는 이걸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와요 그러니까 악한 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악한 게 찾아와서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도 하게 하고 자기 지혜나 자기 명처를 의지하고 행하게도 하고 다 이와 같은 일에 기도하지 않을 때 벌어져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해 달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심령에 할래 받은 사람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떠나지 않냐는 사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말씀을 하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져서 육도 강건해지고 심령의 평강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말씀이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같은 풍성함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지켜 순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므로 영혼육이 강건해지고 주님만에서 평강을 누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여서 주를 신뢰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어지도록 인자와 진리가 되어지던 길로 세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할래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양력이 되어지고 뼈의 골수에는 윤택해지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되어져서 영혼 육이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는 영광이요 찬성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사람들 앞에서는 참으로 지혜와 또한 영광이 함께함을 인정받아 모든 사람들의 입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명철과 지혜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늘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립니다. 아멘